이처럼 미 전국 대부분이 폭염으로 끓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주에서 폭염으로 한 에어컨 수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에어컨 수리기사가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방관들은 그의 죽음이 폭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으로 밝혀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 온도가 100도를 훨씬 웃도는 날 발생한 것으로 집주인은 이 남성의 소식을 약 30분 동안 전해듣지 못한 채 사망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망사고 중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2018년 미국에서만 무려 108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